다음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쌤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삶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소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청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그리쏘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 1년 중에 가장 영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1년도 우리 청지기들이 세워지고 그 청지기들이 앞으로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할까라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지기가 아니어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인 보금치유와 24시 제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응답하셨고 또 성취시켜 나가셨는지를 그걸 묵상하면서 또 2021년도 주실 원단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2021년도 2021년도 우리 청지기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겸손과 또 온유함의 영적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이 영적인 자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정하셨던 그 영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이 안에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스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이 땅에서 그리스오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수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말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보금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과 멸망 속에 있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 공멸하도록 함께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우리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받을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 문제와 우리의 현재 문제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품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신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세상의 품속을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해방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 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선제자로 오셔서 흑암 세력을 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재앙이 닥쳐오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권세가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영혼 살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왜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맞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에게 잡혀있는 만큼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혼으로 바라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사랑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2021년도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받고 추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리스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님들이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들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빌리뽀서 4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빌리뽀 교회에 요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 중직자가 있었는데 자꾸만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참다 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리스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스라는 것이 원리스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말씀의 흐름으로 원리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영혼이 말씀으로 원리스가 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언약기도를 할 때는 모든 성경님들이 기도로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금으로 원리스 될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출애급 되어지는 출바벨론 되어지는 출로마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교구의 또 기간에 언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면 지역의 모든 사역자들이 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통하고 원리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신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 마음을 품고 원리스가 되어지는 성경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이 다툼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자꾸만 나를 시키느냐 여기서부터 오는 마음이 다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용이라는 마음은 허용심인데 허용심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안되는데 자꾸만 어떤 체면 때문에 일을 더 크게 하고자 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리뽀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 안되는데 자꾸만 유오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자꾸만 순두개를 이기기 위해서 일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뽀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제자 랩던트에게 팀 사역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랩던트가 한 대학교 지교회 담당자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지교회 담당자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실적인 옷을 입고 해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닌 지금 우리 지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남을 나보다 낫다라고 낫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또 모든 것 속에서 다툼과 허용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약 하나 있죠. 추운 어느 날 산속에 두 명의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산속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가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추운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돌보냐 우리끼리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을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가겠다는 사람은 말 그대로 혼자 가고 같이 데려가자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하죠. 그 쓰러졌던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 가다가 누굴 발견했냐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탈이 누구였냐면 혼자 가겠다는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일만 잘한다고 혼자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가기 시작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미주 랩런트 리더 수련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 리더는 보금의 눈으로 함께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보금의 눈으로 품고 가는 것이 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에서 또 전도에서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는 체질을 갖추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함으로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금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함으로 함께 가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보금의 눈이라는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1인 1교회와 운동과 4천말씀 운동과 2, 3, 7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원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랩노트들과 그리고 우리 현장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개회복을 위한